안녕하세요. 멍멍이 형님입니다. 먼저 대전동물원 방문했을 때 수컷밖에 없어가지고 재방문을 했는데요.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발정 때문에 격리를 했던 것 같아요. 이 목줄 맨 녀석, 이 녀석이 암컷입니다. 이 녀석도 순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두상도 좋고 구성도 괜찮은 편이고 체형도 좋습니다. 성격들을 일단 둘 다 좋고 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좋다고 반긴다고 점프하면서 반겨주네요. 암컷이고 수컷입니다.